여러분 안녕 저는 헌지윤인데요 지금 저는 우찬이 형 생일 선물을 사러 가는 중이에요 눈이 왔어요 예쁘죠? 선물 사러 가봅시다 얏 여보세요 여보세요? 지금 그거 그때 좀 갈게요 지금 플래닝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들고 J.J가 여기 안에 숨어있을 거야 그래서 뭔가 딱 이거 클릭해서 이거 조금 하고 싶거든 근데 이 기지마 근데 오 싯 이거 이 여과질이 없지? 나 이거 우찬이 형 이거 진짜 싫어하거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여러 개 딱 켜놓고 딱 끄고 딱 켰을 때 뭔가 워우 해야 돼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응 근데 근데 그거 있으면 되지 뭐? 그냥 있고 그냥 제가 그냥 갖고 있고 어 아! 하고 나와되지 나 그러면 얘도 버스 부분 다 넣어줄게 음 파이팅 파이팅 와이터가 오긴 한참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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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한 10시 12시쯤에 응 네 지금 우장형 생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케이크를 갖고 우장형 왔을 때 생일, happy birthday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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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 못 쳐 나도 생일이 생일 축하해야 돼 좋아요 먹자 고마워 먹지 일단 그냥 고마워 어? 잠깐만 이것도 나보다 우리 서프라이즈 해준 거 처음인 거 알아요? 그래? 뭐? 오늘 케이크 받을 거라고 상상하긴 했어요 나? 이게 생일인지 몰랐어요 솔직히 그게 보였어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나 원래 내일 죽을 줄 알아요